태풍 콩레의 여파로 울진 한울원전에 발령된 백색 방사선 비상은 풍속정보 전달 오류에 따른 오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규제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번 백색 비상은 10분 평균 풍속 측정값이 아닌 1분 평균값이 전송되면서 잘못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하나의 풍속계에서 생산된 측정값이 원전 내 발전소별로 다르게 전달되면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고였다며 발령되지 않았어야 할 경보가 울린 것도 중대한 실수라며 한수환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